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깊고 넓고 광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니까 가장 핵심에 떠오는 한 사실만을 그 치료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는 잘 들으세요. 가늠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입니까? 가늠이 먼저입니까? 도둑질하지 마는 법이 먼저예요? 도둑질이 먼저예요? 거짓말이 먼저입니까? 가늠을 했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서요? 이미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서요? 가늠을 했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서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생겨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장의 자체에서는 이 죄가 hjemez을 못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게하고 복을 주옵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너는 안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는 못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지 않는 것이자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지지 않는 것이자요? 하나님 우리는 도둑질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요? 우리가 그걸 감귤을 백불으십시오? 하나님 예금을 벗으십시오? 너도 벗으십시오? 하나님 예금을 주시오? 복을 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 법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